노래 듣고 왔습니다. 씨가요. 이런 문자 주셨네요. 오늘 심타 처음 듣는데 왜 다들 심타 심타하는지 알겠네요. 크크크크 신청곡 틀어주시면 맨날 들을 꾸야. 로이 김의 러블러블럽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나요? 아이고 치킨이 울었습니다. 치킨이 울었대. 닭이 울었습니다. 치킨이 울진 않지. 닭이 울었으니 치킨 세트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또 신청곡 틀어드려야죠. 노래 듣고 저는 마무리하러 들어올게요. 로이 김의 부릅니다. 러블러블러브